뮤지컬 준비로 한창 바쁘신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무릎 박도사를 승금승금 방문해 주셨습니까? 오늘의 고민이 무엇입니까? 제가 포커 페이스가 안 됩니다. 거짓말을 못 해요. 얼굴에 다 나타나버려요. 얼굴에 감정을 숨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.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내밀거나 실제 애를 보면 이렇게 이쁘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. 제 눈이 안 예뻐서 그게 가려지지 않아요. 아이인데도 과장님 얼굴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아이인데 부장님. 아이들이 있거든요. 우리 애 보여주면 안 되겠다. 아니면 곡이 좋다. 근데 곡 들었을 때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특이하구나 이런 말을 돌렸어요. 근데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원래 지금 오디션도 많이 보시잖아요.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자료를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끝난답니다. 그 진정한 도사인 거죠. 자리 바꿔요. 아니 어떻게 보면 무릎받고 가고 첫 대빈이거든요. 그렇죠. 무릎받고 딱 첫 인사 어떻습니까?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? 별 거짓 없을 것 같아요. 네? 별 거짓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는 것 같은데요? 틀려나요? 한 4년 정도 보면 저희들이 잘못 부른 거겠죠? 네. 아니 모르겠어요. 저는 진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. 오늘의 회의인 리더십의 새로운 아이콘 박칼린. 그녀의 고민. 포크 페이스가 안 돼서 고민이에요. 아니 얼마 전 임정희 씨랑 앨범도 대박 내고 K범버 합창단도 잘 맞춰놓고선 새벽 때부터 또 무슨 고민. 아 그나저나 선생님 저도 노래를 하면 좀 하는데 어떻게 지도 좀 한 번 봐. 하긴 뭐 야단 맞을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다. 아무튼 좋다. 지금부터 박칼린을 낱낱지 파이 켜보자. 팡팡. 죄송합니다.